5.9.0 님께서 루다의 고민은 뭔가요? 맛보기로 시작하기 전에 정용국 님께 고민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없죠? 저 진짜 일생일 때 고민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배가 한숨이 찐이었습니다 뭡니까? 저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저는 머리 쪽은 잘 몰라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제가 제일 모르는 게 딱 그거 하나 있는데 헤어가 헤어는 모릅니다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토크는 이 정도로 깜짝 놀라버렸네요 오늘 약간 진짜 디테일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다 신기하다 저도 이거 똑같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 하얀 측이에요? 이 블라우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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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숙소 생활을 할 때는 아아 좀 내추럴 했어요 안 추웠구나 내추럴 했는데 저 혼자 사니까 제가 온전히 추워야 되고 저 혼자만 보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기 돌리고 내 공간은 또 깨끗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를 멤버들이 알면 기절초풍 할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한다는 거를 멤버들이 알면 아마 기절초풍 막 아 쌓아두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얼마나 쌓아두요? 최장기간 쌓아둔 거 아 뭐 그릇 필요하면 하나씩 설거지하고 하하하하 어 그릇이 없네 아휴 하나 해야겠다 아 그러면은 그릇이 없네 하고 엄청 쌓여있는 곳에서 필요한 그릇 하나만 씻어서 쓰는 편이에요? 네! 하하하하 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우와 대박이다 어 저 곰팡로다라고 하하하하 아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곰팡춘이었거든요 네 근데 동쟁이 생긴 거 같아요 여러분 나를 좀 지지해줄 수 있는 누나 아빠가 생긴 하하하하 설거지 하나만 하는 게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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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저도 그러니까 한 최장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일주일 쌓아둬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쫙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필요한 그릇을 쌓아놓은 그릇 중에 하나만 세척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보다 아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분이신 것 같다 하하하하 그 그 놓여져 있는 나머지 그릇들 씻고 싶지 않아요? 어 전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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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써내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필요한 것만 아 그렇구나 그럼 물에는 혹시 담가두시는 편인지 어 네 물에는 담가둬죠 양심적으로 하하 물에 한 일주일 담가두면 거기서 냄새가 진짜 많이 나잖아요 안 가요 하하하하 접근 공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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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로 통할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너무 애쓰신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인터넷 방송 용어 좀 그만 써라 너 직업이 인터넷 방송인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직업인데 가슴 때 저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시끄럽게 밤에 노래 부르지 마 그니까요 녹음 밤에 하지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직업이 인터넷 방송인이래 아로와나 4억 기본적으로 대표 DJ분께는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펄스라이팅 쩔었다 펄스라이팅 이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피라냐 피라냐 물고 안 놔주니까 기본적으로 걸그룹분들 그리고 손님분들 굉장히 친절하세요 고전 게스트의 남자다? 완전 할애하거든요 아까도 봤어요 봤죠? 완전 할애하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이러고 노는 건데 아마 남아있는 기간은 되게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네요 뭐라는 거야? 하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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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도 있어요 하차해 세상에 어느 라디오가 게스트한테 하차해 밈을 근데 저희는 멤버들끼리 가끔 써요 하차해 진짜? 어디서 왔지? 탈퇴해 진짜로? 여기 강하게 키우네 야! 입장 발표하고 탈퇴해 그러면 갑자기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수라장을 거쳐 오셨구나 저기는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의 상이었네 뭐만 하면 입장 발표하고 탈퇴해 그래서 뭐 하차 이런 거 별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루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둥아입니다 루다 꿈꾸세요 끝! 끝!